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BRTC 타이메일 리프토닌 콜라겐 크림이에요. 맑고 밝은 이미지의 여배우 박보영씨도 사용하는 박보영 크림으로 GS홈쇼핑에도 소개된 적 있는 제품이랍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제품인데요. 환한 피부톤 케어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가 만난 듀얼 비타콜라겐 크림이에요. 패키지 컬러부터 화사함이 느껴지더라구요. 듀얼 비타콜라겐 크림엔 특별함이 하나 숨어있는데요. 바로 튜브 속 이중용기에요. 브라이트닝과 생기, 피부톤 케어에 도움을 주는 일제 비타민과 탄력, 주름, 리프팅 케어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 이재가 서로 변질되지 않게 각각 담겨있는거죠. 입구도 듀얼 플라워 튜브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비누방울을 굴어보고 싶더라구요. 꾼 누르면 큰 구멍에서 펩타이드 콜라겐 크림이 먼저 나오고 작은 구멍에서 비타민도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30% 여기까지 멀티비타민과 순수 비타민 C등이 10% 콜라겐 추출물이 30%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톤과 탄력 둘 다 잡은 듀얼 크림이랍니다. 꽃무늬 연겨서 나오는 것도 참 예쁘게 나오더라구요. 제형은 꾸덕꾸덕 복직한 크림 제형이에요. 자세히 보면 노란 비타민 알갱이도 보이는데요. 손으로 문지르면 금방 톡톡 터져서 피부를 환하게 밝혀준답니다. 멜라닌은 2배 개선, 피부 리프팅은 10배 개선, 피부 콜라겐 545.72% 생성, 달라진 탄력과 주름, 통과 광채, 고속력을 임상실험을 통해 발견했다고 하네요. 제가 얼굴에 직접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때마다 튜브에서 나오는 모양이 예뻐서 자꾸 사용해보고 싶더라구요. 전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듬뿍듬뿍 사용하는데요. 묵직한 제형에 비해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이나 번들거림이 남지 않아 좋더라구요. 흡수되면서 피부가 쫀쫀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피부 리프팅 938% 개선 효과가 있다더니 바로 이 느낌인가봐요. 938 탄력 크림.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이 돼도 건조하지 않고 피부가 보들보들 손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더라구요. 다른 크림을 발라도 마무리로 꼭 사용중이에요. 2배 환하고 10배 당기는 듀얼 비타 콜라겐 효과 BRTC 타임웨이 리프토닝 콜라겐 크림으로 느껴보세요.